네 여성락커의 악기를 리뷰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멋진 익스플로러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거 예전에 한 4년 전쯤 여러분들 이거 보신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강렬한 화이트 앤 골드 그런 색상 조합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이게 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조합이 바로 이 화이트 골드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레치의 화이트 펭귄이나 이런 기타들 전부 다 화이트 앤 골드 색상의 조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색상으로 들어가면은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뭔가 진짜 럭셔리한 느낌의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의 가장 대표적인 조합이죠 네 리치헬 익스플로러 아웃핏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리치헬 저희가 예전에 2015년도에 한번 리뷰를 같이 했었습니다 2015년 2월 12일이니까 만으로도 4년 이상이 지난 모델이네요 자 리치헬 시그네처 뭐냐 리치헬이 누구냐 리치헬은 이제 1983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난 락커입니다 아 락커요 뮤지션이에요 저랑 동갑입니다 네 여성입니다 네 여성 락커입니다 이게 이제 5살때부터 피아노 배우고 네 14살때부터 이제 곡 쓰고 16살때부터 이제 기타와 드럼을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2013년에 헤일스톰으로 첫 EP 앨범을 냈으니까 헤일스톰 네 그리고 가창력 그리고 그 엄청난 기럭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락커의 포스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비슷한 아티스트를 찾자면은 그때 2015년 리뷰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김유나 김유나 스타일 물론 김유나씨가 기타를 연주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김유나 그런 스타일의 뮤지션이 기타를 들고 노래를 한다면 딱 리지헬 같은 느낌이 이건 그럴 것 같아요 머리 좀 기르고요 그렇습니다 라는 느낌이 드는 아주 멋진 아티스트 리치 헤일입니다 네 우리 또 이런 멋진 여성 락커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송지아 네 송지아 빈시트 옴니아에서 또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아씨도 항상 이렇게 승승장구 하시면서 멋진 음악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아씨도 이런 걸 한번 쳐보세요 지아씨 이런 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화끈하게 들었습니다 맨날 그 SE가 굳혀? PRS에서 그렇습니다 자 지아씨에게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기타 리치 헤일 익스플로러 아웃필 지난번에 저희가 그 깁슨 시그니처로 했던 모델은요 가격이 상당히 높았어요 한 200만원대 중후반 정도 됐었는데 그타 선생님이 시그니처 중에서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팔방미인 이렇게 하고 10.9점이 나왔어요 물론 옛날 점수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즘 줬어도 뭐 9.9.5 나왔을 그런 점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아예 가성비까지 가져와서 912,000원 아이고 네 건조가 134만원 2분의 1도 하나 그리고 스펙표를 받았는데 막상 기타보면 차이나라고 써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반대의 경우도 많구요 차이납니다 전장 112cm 두께 무게는 3.87kg 두께는 42 플러스 2mm 피카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12플레이 띠뚤레 79mm로 아주 두툼한 냉감을 가지고 있구요 네 여성 기타리스트가 치기에 상당히 손이 작으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기타입니다 근데 뭐 리지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기럭지 자체가 커요 좀 손도 크고 막 기타 여기 내려치시거든요 네 이렇게 치는데 멋있어요 네 바디 마호가니이구요 렉은 마호가니 커스텀 C 프로파일 렉 그리고 헤드머신의 그로버 미니로 오토매틱 골드 위드 펄버튼 18대 기어비에 헤드머신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너비는 42.672mm 가지고 있구요 지판목재는 에보니 지판목재는 12인치 반지름이 305mm입니다 스케일 길이 629mm이구요 프렛은 미디엄점버프렛 픽업은 알리코 클래식 프로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넥 볼륨 브릿지 볼륨 마스터톤 네 그리고 3위의 토글 스위치구요 브릿지는 락톤 튜녀메틱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깔끔한 구성을 갖고 있는 익스플로러입니다 자 그럼 바로 클린톤부터 사운드 들어볼까요 팬더 클린톤인데 익스플로러답게 좀 뻑뻑합니다 소리가 네 뻑뻑해요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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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뭔가 둔중하면서도 세련되어 있네요 마샬로 했을때는 또 자 다시 팬더에서 레드라크 오 굿 상당히 찰지고 개인이 풍성하게 먹는 사운드 들으실수가 있습니다 마샬개인인데 팔 조금 넘어서 걸렸습니다 마샬개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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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4 4 5 5 이번에는 너 아주 라키한 톤을 맞춰 놓고 이마이나 에서 6 4 1 5 4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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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